인정 나 바꿔줘 곧 정직원돼서 와이고, 오래간데 갑자기 나한테 관심이야! 말만 해주세요 자유이! 이제 물이 켜지고 잘자 뭘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별 스토리 없어요 그저 사람은 사람을 왜 해칠까? 왜 해치면 안 되는 걸까? 그게 궁금한 어린이였죠 아주 평범한 저, 저 죄송합니다 자사들은 잘 들어라 원기가 소멸되지 않으나 김자웅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 밖에다 부터 보자 탭댄스로 부터 보자 탭댄스로 기대될스 이렇게